어 왜 이래? 어? 야 이거 오늘 못 갔는데? 왜 이렇게 안 써? 아니 씨 5만 원 순삭해인데? 어 뭐야 한가위 큐브? 한가위 큐브 나왔네 이거? 아 오늘 그러면 나 원래 오늘 사냥할라 했는데 어 이거 뭐야? 어 스라벨 새 거 나왔네? 오 이거 신기하다 아 뭐야 좀 유치원도 아니고 별로 내 스타일 아닌데 이거? 새나무 헬리콥터 휴츠페스타 투마트 투마트 지름 그러면 오늘 이벤트니까 맞추면 되는 거죠 장비? 거듭이에 촉이 왔대 짜증나 그냥 써도 될 것 같다 와 그건 그래 솔직히 레전더리 그냥 띄우고 싶어 자 가보자 33개를 키워봅시다 나 후회하지 않겠지 이거? 나 사실 그거 옵션 되게 괜찮았는데 아 여러분 저 지금 10개 순삭했어요 10개 순삭해서 좀 불안해요 이거 하면서 200개잖아 0.5 보면은 30개 갖고 되겠냐고 되겠지 이거 나 진짜 믿는다 아 되겠지 아 제발 ael 아니 아니 5만 원 순삭해인데? 아니 하나만 더 사보자 이거 하나만 아 5만원 살살 녹았고 이거? 아유 또 사러 간네래 치킨이 몇 마리야 이거 이 게임 하려면 돈이 왜 이렇게 많아야 돼 아 이거 공격력 나오면 대충 쓸까 이거? 아니 이거 그냥 쓸까 이거? 아이씨 10만원 살살 녹았는데? 아 진짜 마지막 여러분 이거 한 번만 충전하고 오겠습니다 아 자리를 옮겨보는 거 어떠냐고? 아 그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예요? 제가 자리가 안 좋아서 그랬던 거 같지 않아요? 자 여기서 맨 끝에서 기운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자 저거 가리지 마세요 기운 안 좋아져요 옆으로 10cm씩 비키고 그 다르 전기를 받아야 해요 가보자고 어? 공주줄 떴는데 이거 쓸까 그냥? 아 근데 아래 거 MP인데 아 이거 이럴 거면 돈 왜 썼어 이거 이럴 거면 내가 이거 왜 여기까지 왔어 레전더리 시작했으니 끝을 보자 쓰자 그냥 쓰자 무조건 가자 킵 진짜 어떡해 아 가자 아 그래 가보자고 이거 레전더리 뜰려고 지금 이러는 거야 속으면 안 돼 아 이렇게 안 뜬다고? 아 이렇게 안 뜬다고? 아니 이렇게 안 뜬다고? 재밌네 인생 여기서 떨어지면 죽니? 아 이거 기부 왔는데 이거? 돈에 왔는데? 고마워 이거 모아서 하나 더 살게 진짜 마지막 한 번만 더 갈까? 아 10개 남았는데 시라야 이거? 아 진짜 어? 어? 아 근데 이거 쓸 거였으면 아까 썼지 그치? 공 30은 가야 된다고? 아 이분 봐봐 공 1299 떴잖아 30이잖아 아 이거 일단 쓰고 다른 거 바꿀까 사람이? 아 근데 이럴 거면 나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? 진짜? 테레시 쌈 가보자고? 아 그거 질러야 되잖아 아 잠깐 2만 원까지? 3년이? 아 뭐야 아니 커피 머샷니 감사하게 아 이게 돈 쓰고 그러는 거 아니지 이분은 답이 믿다고 아 이모 후아 7만 원이나 받았는데 이걸 안 쓰면 나는 시청자분에 대한 모욕을 한 게 되지 않았을까? 아 몽님도 아 잠깐만 10만 원 모였는데? 이거는 각 아닌가? 어 뭐야 이것도 주신 아니 아니 너무 많이 주신 아니 어 뭐야 야 이거 오늘 포켓는데? 아 바로 갑니다 오늘 자 마가티아 달빛의 전기를 받으면서 가볼게요 진짜 아 사피 닉님 믿기세요 아니 나 지금 예민해 달빛의 전기 님땜에 지금 다 가림 망했잖아 책임져 큐브 100개 내놓으세요 아 개망했네 이거 아 님땜에 망했네 이거 안 뜨겠네 이거 아 딱 봐도 안 뜨겠네 이거 와 진짜 돈 얼마씩 넣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? 나 못 찍을 거 같아 아 공 두개 그냥 쓸걸 아아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그쵸? 아 왜 이래? 아 왜 이래? 아 저 왜 이래? 아 저 왜 이래? 아 미쳤어! 아니 이거 최소 게이지라도 해가지고 뭐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게이지라도 보여주던가 그거 다 차면 올려주던가 어 이제 진짜 메이플 방송 보는 거 같다 재밌냐? 아 진짜 왜 이러네요 아 윤치님 님 때문에 개망하 조졌네 님이 달 지나가서 나 이거 안 뜸 피해보상하삼 아 개빡치네 이렇게 해서 돈 뜯자 차라리 이렇게 하면 큐브 쓸 거 계속 모을 수 있을 거 같은데 한 명씩 이렇게 시비 걸면은 아 자해공발자 아니냐고 아니야 진짜 망했음 보험사기단 아님 아니 미쳤나? 야 100개 넘게 다 썼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근데 못 멈춰 이제 지금 공두졸도 사라져가지고 못 멈춰 어디야 어디? 이쪽이야? 왜 뭐 이렇게 사람이 많아? 아 여기구나 아 좋아 좋아 이 소나무에 전기를 받아서 해보겠습니다 자 다들 비키세요 근처 저만 전기 받아야 돼요 알겠지 간다 자 가보자고 잠깐만 왜왜왜 말을 또 왜 들어보라 또 무슨 거듭이로 약을 팔라고 최대한 불쌍해 보이게 코디해야 된다고? 진짜로? 구락 까지마 아 뭔 또 구락 까는데 나 다 알아서 들어줄게 이거 또 쌀쌀겹 소리하고 있어 대머리 쓰면 돼? 지금 너무 거지같다고 최고라고? 다 오른쪽으로 빠지세요 자 가보자고 아 자석배 때문에 안된다고 아 뭘 이렇게 까탈스러워 알았어 아 이거 이렇게 해야되는 거 맞아 이거 여러분 이 게임 맞죠? 됐죠 이제 진짜 안 뜨기만 해 이거 안 뜰 거 같은데? 어 아 또 공두줄 떴다 아 그냥 가 아 여기까지 왔는데 빠꾸 없다 아 아 아 짜증나 아 아 신발 마라벨 안 뺐다고 또 나 때문인 거야 이거? 안경도 비싼 거라고 알았어 또 한 거 평소에 다 쓴 아 씨 뛰어 내려야 될 거 같아 내가 밀어줄게라고? 너 때문이야 너 니가 빠야 너 때문이라고 아 아 아 아 아 공양미 300 에디큐브를 아 더 이상 쓰면은 난 진짜 쓰레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감사합니다 저 미쳤어요 저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의 힘이여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어머 이거 미쳤네 아 아 여기 좋네 여기로 가보자 어 야이 씨 아니 이게 왜 이럴 때 떠 다른 데다가 너 써줬잖아 자 의식 시작하겠습니다 아 진짜 좀 짜증난다 저거 아 아 약간 기대해봐 이거 아니 아니 사왔어 이것도 어때가 고마워 아 눈물 나 콧물 나 진짜 아 아 여기 아니 나 순간 이 캐시샵을 또 들어왔어 이게 손이 정신 차리면 캐시샵 가있다니까 이거 진짜 병이야 아 아 미쳐버리겠어 아 근데 얘도 거진데 기대 한번 해봐 진짜 좀 아기자기한 거진네 오이 니가 봐 믿고 있었다고 내 직업을 아냐고 아 미안해 진짜 뭐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급해 나라 생각하고 아껴줘 고마워서 그래 줄게 없어서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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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u